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이젠 완연한 봄의 기운으로 해서요. 많은 푸르름을 만들고 있고요. 새로운 희망으로의 힘찬 발걸음을 재촉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어떠한 경우가 생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Never give up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결코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무도 보고요. 새소리도 듣고 또 계곡물에 손도 씻혀가면서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오늘의 삶을 즐겁게 가꾸시고요. 또 자신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소중히 소중히 자신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는 것은요. 그 속이 비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거울이 온 세상의 모습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요. 그 결이 맑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강물이 넓은 바다로 흐르는 것은요. 바로 바다가 아주 낮고 넓기 때문이고요.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형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 또한 종과 같이 비우고요. 거울과 같이 맑게 하되 또한 바다와 같이 낮고 넓게 하고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바람처럼요. 걱정, 근심, 괴로움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그림자는 햇빛 때문에 생기고요. 또 언덕 때문에 굴짝이가 생기는 거 하면 사랑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그림자나 굴짝이 또한 미움이나 괴로움도 없는 그런 청정함이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면 가난에는 서러움이 붙어 다니고요. 재물에는 거만이 붙어 다니고요. 노력에는 성공이 붙어 다니고 사랑에는 행복이 붙어 다닌다라고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이 공하고 여여해서 달마다 처참하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볼 때요. 자기 대신 누가 아파해 줄 사람도 없고요. 또한 자기 대신 누가 슬퍼해 줄 사람도 없고요. 또한 누가 자기 대신 어떤 번뇌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요. 우리 자신 또한 누구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모두 스스로 각자가 자기 처한 여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자신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련교리 제 200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보온 행원품 화음경의 대방광물 보온 행원품 들어가기 전에 화음경에 생긴 여건과 화음경의 종류 또 대방광물 화음경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보온 행원품이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로 발심을 해서요.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고 배우는 어떤 구도 역정의 과정에서 마지막 차례에 보온보살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온보살께 행원을 사람을 듣고 기나긴 여행의 막을 내리게 되고요. 또 가장 큰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려면 바로 보온보살의 10가지 행원을 섭수를 해서 바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치를 알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벌써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청주 bbs 분류 방송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이 만 4년이 됐네요. 제가 2008년도 4월 1일 날 첫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이 이제 3월의 마지막 방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만 4년째 여러분들을 뵙는다. 그래서 오늘이 200회째 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다 보면은요. 제가 힘든 데까지 해드리다 보면은 앞으로 뭐 10여 년, 15년, 20년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제가 공부를 해놨는데 시간과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어떻게 됐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한테 용기도 주시고요. 힘도 실어주셔서 무난히 제가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요. 저의 본문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요. 제가 몇 달 전에 청주, 북명동에다가 관음산 자비정사다라고 해서 포교운을 하나 내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 또 오후 7시에 본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불교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가서 연부를 하고 기원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에 가시면은요. 본문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사실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복적인 어떤 대승적인 차원의 그런 불교도 물론 절에 오시는 것이니까 또 절의 어떤 향기나 향추를 맡으시는 거니까 나쁘진 않지만 이왕이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른 법을 배워 익혀서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어떤 실천 불교, 올바른 부처님의 불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로 선재동자도 그런 보현보살의 여러 가지 행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게 됨을 깨우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현보살이다라고 하면은요. 부처님, 사가문이 부처님의 우리가 협시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가문이 부처님의 협시보살이다라고 하면은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을 나타내죠. 그래서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기도 하고요. 부처님의 지혜가 위협력이 있기 때문에 사자를 탄 형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요. 보현내원은 바로 부처님의 행원, 부처님의 행을 나타내는데요.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경전 하나도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천수경 다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안 외우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을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천수경에서도요. 다 몰라도 여러분들 제일 첫 귀절인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뜻 하나만 알아도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구업이다라고 했는데 구업을 짓기 위해서는 벌써 생각과 행위 업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참된 말이 정구업진원인데요. 바로 마음과 몸과 입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참된 말이다 볼 수가 있고요. 수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장난 기계나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지 않아요.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고치지 않아요. 이걸 수리라 그러지요. 깨끗이 한다 또는 고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수리 하는 건 고치고 고쳐서 마수리는 아주 크게 고쳐서 훌륭하게 고쳐서 그 다음에 수수리는 아주 좋게 원래대로 깨끗하게 새것으로 싸봐 이루겠다 성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원래대로 고치면 잘 돌아가지요. 여러분들 가정에 난로를 놨었는데 난로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요. 어떤 쓰던 부품이나 기계도 고쳐서 우리가 쓰지 않아요. 심지어 핸드폰도 그렇고요. TV나 컴퓨터도 그렇고요.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된단 말이죠. 바로 고치는 것을 우리는 수리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올 때요.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아름다운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불성이라 그러는데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들이나 똑같이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불성을 가지고 계속 부처의 인연을 지어서 부처라고 하는 과를 만들었고요. 우리는 똑같은 원인 똑같은 씨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중생이라는 인연을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중생이 됐다는 이야기죠. 중생의 과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리한다 고친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마음대로 현재의 탐진치에 찌들어서 우리가 번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본래의 순수했던 청정한 마음으로 고치겠다. 고쳐서 원래대로 불성을 차지하겠다. 찾겠다 하는 것이 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요. 어떻게 돼요? 수리하셔야죠. 결혼식 할 때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당신 없음 못살아 하는 마음으로 결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 본래의 마음대로 다시 되돌리는 게 수리입니다. 속상함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신 얼굴은 바꾸진 못하지만은요. 마음에 따라서 표정은 바꿀 수 있잖아요. 기쁘고 미소짓는 그런 표정으로요. 그래서 찌끄린 얼굴을 아주 밝게 빛과 같이 환하게 미소짓는 얼굴로 바꾸는 것을 수리라고 합니다. 이런 이치만 알아서 우리가 행을 바르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 중생이 왜 중생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처님이다 라고 하면 어떤 신적 존재고 신성 불가침의 존재고 접근하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녹양원에서 교진여 등 다섯 비구들한테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의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는 아라한이 여섯 명이 되었다. 부처가 여섯 명이 되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부처님 하면 대단히 하늘같이 생각하고 중생이다라고 하면 대단히 모자르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아주 지극히 미약해요. 부처님께서는요. 당신께서는 중생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상한 스승이요. 같은 진리를 참고하는 도반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중생은 왜 중생이 됩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바로 중성과 부처의 차이가 부처라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덕심을 없애버리고 바른 마음을 갖는 게 부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마음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중생이다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암경에서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바로 모여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시사바는 바로 우리가 탐진치로 찌들린 그런 걱정, 근심, 번뇌와 괴로움을 버리고 맑은 마음으로 다시 찾는 게 불성을 찾는 게 결국 수리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면요. 사실 어떤 추상적인, 무조건 매달리는 그런 불교를 봉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면서도요.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바로 보현 행운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불자가 실천해야 할 덕목, 실천해야 할 사항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운이다. 부처님의 행운이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열 가지 행운 가운데 첫째가 예경재불원이에요. 예경재불원. 예경재불원이라는 것은요.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말과 몸과 생각으로,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하고 공양하는 원이다. 그랬는데 바로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말과 몸과 마음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를 갖추어서, 나를 갖추어서 공경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에 가서 어떤 절간에 있는 불상의 부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사불이죠. 부처라고 하는 분의 어떤 형상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사불이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신랑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이런 분들이 다 부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경재불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남편이다라고 하면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요. 또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또 아내다라고 하면 그 아내도 역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자식된 도리를 하고요. 또 아내 된 도리를 하고. 또 어머니의 도리를 하고. 자식이다라고 하면 자식된 도리를 하고. 또 부부가 지켜야 할 예절이 있고요. 부자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고요. 형제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부부싸움이나 사회생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과 자기 이기와 자기 어떤 이합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자세로 나를 낮추다 보면.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안 싸우잖아요. 내가 전부 잘했다라고 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경제부리도 하는 것은 남편 부처를 존경하고요. 또한 남편 역시 아내 부처를 존경하는 이치를 우리는 예경제부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여래원이다 하는데요. 칭찬여래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아주 뛰어난 말로 오는 세월 다 하도록 찬탄을 하겠다는 약이예요. 칭찬여래원. 칭찬여래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열애라는 것은요. 부처님의 별도의 이름 아니어요. 부처님의 이름이 열 가지인데.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지 않아요. 열애라는 것은 진리를 깨치시니 또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펼쳐져 있던 진리를 탐독하니 또는 그 진리를 탐독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진리에서 오시니를 열애라를 표현하는데요. 그 진리를 갖다가 칭찬한다. 올바른 삶을 칭찬을 한다. 불법을 칭찬한다. 또한 여러분들 냉정히 보면 누구에게나 옳은 게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은 행위나 말이나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부처님의 말씀이고 행위고 생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에서도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선제, 선제 사리부라. 선제, 선제 가서바. 이런 식으로. 선제, 선제 아나나. 훌륭하고 훌륭한 아나나. 착하디 착한 사리부라. 꼭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하디 훌륭한 남편이시여. 또 아름답디 아름다운 아내이시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착하디 착한 우리 아들이여. 하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화를 낸다고 해도 일단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 모든 진리를 다 칭찬하면서 살겠다 하고 우리가 원을 세우는 게 바로 칭찬 예래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부처님 말씀을 하면 공덕 가운데 가장 큰 공덕이 보시공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공덕 가운데서도 법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광수공양이다. 이런 것은요. 모든 부처님께 널리 공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법대로 따져보면 꽃, 음악, 향, 우유, 기름, 음식 이런 것들을 공양을 한다. 부처님께 제일 처음에 공양을 올렸던 것이 사사공양 아니예요. 음식, 의복, 또 좌구, 수행도구, 약 이런 것들을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청해 들은 것이 바로 불공기도예요. 여러분들, 지장보살림께 법문을 듣고 싶으면 지장청을 하는 거예요. 지장보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림께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게 지장불공기도고요. 또 관음불공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림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관음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청청자로 써서 관세음보살림을 초청을 해서 관세음보살림께 불공, 바로 음식을 대접을 하고 법문을 듣고 내 마음을 서원을 세워서 기도, 그 원을 내가 실천하는 것을 발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공기도 발언하면 절에 가서 뭐 빌고 매달리고 이런 것이 불공기도 발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예요. 관음청하면 관세음보살림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는 게 관음청이고요. 지장청은 지장보살림 초청해서 법문을 듣는 게 지장청이지요. 여러분들 뭐 지장보살림을 찾으면 업장이 소멸되는 줄 알고요. 관세음보살림림만 찾으면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전혀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경전에 없어요. 여러분들 경전에 찾아보세요. 또 약사회로 부처님을 초청해서 약사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약사청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시마지나 불공기도 할 때 보편적으로 삼보통청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와 단체인 불법성 삼보를 초청해서 음식을 공양을 하고 그 법문을 듣는 게 부처님께 법문을 듣는 게 삼보통청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공식 석상에서 법문을 듣는 것을 우리는 그 하신 말씀을 현경이라 표현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부처님께 바칠 것을 이런 공양물을 가져가서 바치고선 법문을 듣는 것을 우리는 밀경이라 그러죠.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이나 소수적인 어떤 차원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하시는 것을 말씀경자 비밀스러이에 따라서 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청이다 관음청이다 약사청이다 삼보통청이다 이런 것은 초청청자를 쓰는 거예요. 또 불공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청을 해서 그냥 법문을 못 듣지 않아요. 음식 대접을 하고 법문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불공 부처님께 보살님께 공 바치고 법문을 듣다 보면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다지게 되지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신랑한테 잘못했네. 아내한테 잘못했네. 하는 마음을 다지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종교와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신앙은 무조건 믿고 우러르는 게 신앙 아니예요. 그래서 세계에는 종교가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 불교. 신을 믿지 않는 단체는 세 군데가 있죠. 유교, 도교, 불교. 그런데 유교, 도교는 노장사상, 공맹사상 이러지요. 왜냐하면 교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되려고 하면 교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교주가 있잖아요. 교리가 있잖아요. 교단이 있잖아요. 갖추어졌을 때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무조건 믿고 우러르면 되지만요. 종교는요. 뿌리종자, 근원종자, 심성종자로 해서 가장 인간의 심성, 본바탕, 본성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라고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배워 익혀서 사람다이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배움을 얻는 것이 바로 가르칠 교자를 써서 종교라고요.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는 한우가 땅 차이에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보세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아침 저녁으로 절에서 예부를 하지 않아요. 아침에도 예부를 하고 저녁에도 예부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에 예부를 저녁 때 예부를 할 때 어떻게 우린 5분 향내를 하지 않아요. 계양, 청양,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인간으로서 다섯 가지 향기를 내라 하는 뜻으로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쓰레기는 쓰레기 냄새나지요. 오물은 오물 냄새나단 말이죠. 똥은 똥 냄새가 나지요. 꽃은 꽃 냄새가 나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향기를 만드는 게 바로 계양 아니예요. 계양,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계율을 지켜서, 지킬 거 지켜서. 그 다음에 정약, 들뜨고 어지럽고 산란하게 살지 말고 항상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되게 살아라는 거죠. 해양, 그래야 올바른 지혜로움, 사람다운 지혜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향기를 내겠다 하는 얘기예요. 해탈량, 그래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만들고 하겠다는 게 해탈량이에요. 그럼 나만 행복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웃에게도 전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해탈, 지견 향이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사람의 향기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내겠다고 다지는 게 오분향 내거든요. 바로 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광수공양원이라는 것은 난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소문을 세우는 건데요. 가족, 친지, 주변, 이웃. 내가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니예요. 주는 대로 받는단 말이죠. 넓게 주겠다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넓게 주는 것 가운데는 법공양이 최고라 그랬는데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이 광수공양원 가운데 법공양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불자님들 가을은 낙엽지는 쓸쓸함이 있지만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겨울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요. 흰눈이 있어서 아픈 마음 포근히 감싸주기도 하지요. 여름은 또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있기는 하지만요. 장대위가 답답함을 씻어주기도 하고요. 봄은 아기 색상들의 어떤 놀라운 생명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세월의 흐름을 알고요.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지만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잡다한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삶의 행복을 느끼기만 한다면 지금 현실 자체만 해도 사실 너무나 행복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쌓고 모으고 누린다는 어떤 생각만 비운다면요. 또한 마음속 가득 사랑으로 가득하고요. 또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변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 찾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